Q. 친한 스카이의 고결이 형과 규진이 형의 지목을 받아서 저희 둘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친하긴 한데 저희가 얼마나 친한지 궁금하긴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이 게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맞출 건데요. 이 문제를 맞추면요. 점수가 하나씩 쌓이겠죠? 그럼 그 점수가 더 낮은 사람이 벌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벌칙을 한번 잘 해볼게요. 벌칙은요. 새벽에 밤 어둡을 때 회사에 아무도 없을 때 그게 뭐야? 한 명이 뭘 숨겨나간다고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어, 괜찮다. 혼자 핸드폰 들고 렌트 들고 상대방이 적어놓은 벌칙을 거기서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푸시업 한 번 쉽게 하고 이렇게 알았어. 이런 거 동행, 합이 잘 부탁해요, 친구 씨. 잘 부탁해요. 네,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적을 질문지랑 그리고 정해져 있는 질문지가 있는데 못 맞출 것 같은 질문을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은 질문은 샤오가 어제 한 이름인데요. 샤오가 나보다 계속 더 느끼는 순간이에요. 딱히 솔직히 경우가 없거든요. 하니가 샤오가 진짜 싫은 순간에 너 진짜 싫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싸우 통해 하고 있습니다. 게임! 게임! 여기에 저희가 서로 내가 이것만은 이긴다. 제가 뽑아서 저거 뽑는 겁니다. 아, 아, 아. 이거 뽑았어요. 이거, 이걸로? 이긴 사람이 이거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야, 뭐야, 뭐야. 손가락 씹어! 내가 이거. 준비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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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같은 눈 대박! 저 손가락 씹어! 잘해요. 손이 작아서 요리를 잘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샤오가 뽑은 본인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아, 너무 어렵다! 어! 첫 번째, 네. 무쌍인데 큰 눈. 첫 번째에 맞았어요. 아하하하 무사히 찍어 어! 어르신! 아! 부르치고 왔죠? 고맙습니다 오늘 좀 도와줘서 두 번째 두 번째요 코를 했을지 눈 밑에 청을 했을지 눈 밑에서 맞아요 아! 아! 작은 얼굴을 그걸 하실 거예요? 아! 자 해주세요 3 2 얼굴형 게임 뭐예요? 미소예요 야 근데 잘했어 아 근데 이거 했다고 쳐줘야 되나? 이 정도는요? 좋았어 하나, 둘, 셋 눈싸움이야 아! 눈싸움 사실 내가 이거를 뵐 거다 하나 준비 시작 이렇게 2 2 2 2 2 2 2 아, 잠시만요! 아, 나 나 진짜 너 뭐해? 아, 몰라 이상한 분위기가 아, 이거 이상해요! 아니, 환희 얼굴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건 처음이에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나한테 이런 거 갑자기 안 돼 아, 얼마나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짜잔! 자, 샤오가 일상생활 중 하니가 떠오를 때는? 정답! 뭐? 집에 혼자 있을 때 정답 할 거예요? 응 땡! 뭐야? 항상 아, 잠시만! 아, 마이도 언니 소리가 타고! 야, 너 왜 거짓말 했죠? 네가 씻을 때도 없이 연락드리니까 생각나지 하...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요? 고구단! 잠시만요! 10초만 쉬어야지 천천히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 10초만 쉬어야지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4, 8에 24 3, 8에 24 그렇게 표현한 Poll 4, 8에 24 8에 24 9... 4... ... 24 가실 거야 人, 2, etc pod mit 구구단을 왜자, 구구단을 왜자, 침묵!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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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가 생각하는 본인의 미즈 시절은? 띄웅띄웅! 띄웅이는 내가 봤을 때 자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항상 일할 것 같아, 매일.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매일. 정답 외치고 가세요. 정답 외치고 가세요. 정답, 지금! 정답! 정답 외치고 가세요. 정답 외치고 가세요.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분위기가 하고 있잖아. 짜잔! 뭐야? 고운 대결 안아주자. 오, 레, 미, 화, 솔, 나, 시, 도. 네, 미, 화, 솔, 나, 시, 도. 오, 레, 미, 화, 솔, 나, 시, 도. 이거 이쪽인가요? 롱, 미, 화, 솔, 나, 시, 도. 안 됐다. 포기할게요. 포기할게요. 여러분, 이거 못 읽어볼게. 저거 어제 한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일어나가지고요. 오, 레, 미, 화, 솔, 나, 시, 도.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 노래방 간다 했는데. 근데 내가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밖에 있었어요. 시작! 3, 2, 정답! 정답! 네. 방탈출. 땡! 밥 먹기! 팝이 팝 했다. 안 했었어. 안 했다가 갑자기 들어갔어, 너가. 그럼 저희가 다음 게임으로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오, 뭐야. 반대쪽 오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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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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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ferryesti Unters트 감독 injury owner 백رة